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허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엄청 뜻깊고 좋은 캠페인을 준비해왔는데요. 바로 뭐지? Save the Child Run에서 하는 신생아 살리기 털모자 뜨기 캠페인입니다. 허팝이 여러분들 100명을 또 뽑을 거예요. 뽑아서 여러분들 주소로 신생아 살릴 수 있는 그런 털모자 만드는 재료를 보내줄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이용해서 털모자를 만들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너무 어렵나? 안 어렵죠? 허팝도 털모자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안에는 설명서도 다 있을 거예요. 이 캠페인은 Save the Child Run이라고 하는 그런 자선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. 그 뭐지? 털모자 한 세트당 가격이 18,000원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아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허팝이 직접 백상자를 다 사서 여러분들에게 쏴드릴 거예요. 그러면 허팝에게 택배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 털모자 만드는 재료를 이용해서 털모자를 만들고 우체통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게 우체통에 넣어주신 털모자들은 우체국 아저씨가 다 모아가지고 더 세이브 더 칠더런에게 다시 보내준대요. 더 세이브 더 칠더런에서는 그렇게 모아진 털모자들을 3월말에 아프리카 장비아, 그리고 서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. 아프리카 하면 엄청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엄청 기온차가 심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털모자도 필요하고 하다고 하거든요. 아직 잘 안 나요. 어쨌든. 그래서 허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. 또 이것도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 단기간에 끝낼 거예요. 그래서 주말 사이에 신청 받아서 100명을 바로 다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허팝이 주문을 하면서 택배 받는 주소를 여러분들 주소로 써드릴 거예요. 그래서 허팝이 택배 털모자 만드는 재료를 백상자 받았다가 또 하나씩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. 허팝이 아예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때 택배 배송지를 여러분들 주소로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캠페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 거예요. 그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털모자를 만들어서 업체통에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분들은 꼭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셔야지만 허팝이 택배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만들다가 에잇 하고 안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업체통에 넣어주셔야지 그 모든 탈모자들이 아프리카, 서아시아로 가서 그게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신청 방법은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.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허팝과 여러분이 같이 하는 털모자 만들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더 세이브터 칠드런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뭐 그런게 있는게 아니에요. 그냥 허팝이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털모자 만드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하게 된 거고요. 세이브터 칠드런이랑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그렇다고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그 백상자는 직접 허팝 자비로 다 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털모자 만드는 세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들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꼭! 꼭이요! 모두들 안녕! 모두들! 감사합니다.